밑에 그 틀린 문장까지 같이 총 3문장 적어줄게요. 그 가격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난 그걸 살 거야. 몇 번째 문장이에요? 맨 처음 문장? 총 8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가격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난 그걸 살 거야. 첫 번째 문장 however 이용하면 돼요. 밑에는 똑같은 문장 적어주고 세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같이 써줘야 돼요. 여기도 형용사, 주어, 동사 표시 다 해주세요. 꺽쇠 표시 시간 더 필요한 학생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문장에서 해먹을 것 안에 마지막 단어를 보고 시작해요. 꺽쇠 안 해요? 네. 꺽쇠 안 해. 마지막 단어 2세예요. 마지막 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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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격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뒷 문장은 난 그걸 살 거야. 네. 순서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영작 해주면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나는 그가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나는 그가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한 문장 적어주고 내 괄호랑 화살표 표시도 있고 문법 좀 표시해주세요. 나는 그가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이게 원래는 다니면서 이렇게 시험을 내셔야 돼. 애들 중에 잘 모르는 애들 있으면은 가서 조금조치 알려주면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여기서만 되면은 멍하니 쓰지도 못하고 조금조치 힌트 주면서 잘 못하는 것 같으면은 분위기 봐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은 본 수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중요한 데라서 시험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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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광개보사 프린트 운명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운명이 바로 그 이유였다 그 이유였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그 밑에 그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전치사부로서 관계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이야 무슨 위치냐고요 우리 십자가 조합문에서 하겠지 15번 들어가야 되나 운명이 그 이유였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밑에는 그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아 얘들아 아이들아 아이들아는 땡땡하고 써서 뭘 그렇게 똑같이 또 쓰고 있어 시간적으로 얘들아 운명이 그 이유였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밑에는 그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선생님이 그 밑에 나를 처음에 밀려줄게 그 밑에 단어는 그 밑에 단어는 뭘로 시작하는건지 W 위에는 무슨 위치인지 써주고 밑에는 W로 시작하는 단어 그 때문에 위에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존을 만났다 아니 아저씨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관계 부사가 뭐가 쓰여야 되냐고 부사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거 아냐 Why, When, Where, How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거 아냐 그게 부사들이잖아 관계 부사들이잖아 1회 일찌 8점을 적어서 외웠던것을 활용하셨으면 안돼 가자 그 다음에 그것 써 하우스는것 써 이것이 방식이다 그 방식으로 나 존을 만났다 내용 잡으세요 화려장리한거 있잖아 대투명이 대투명이 들어갔고 뭐 이미지도 들어갔고 책에다가 3년이 하라고 쓰라고 했던 거죠 내부 장소 그것도까지 다 쓸 필요 없잖아 아이들아 아예 맨전을 왜 똑같이 쓰냐고 땡땡 하고 마무리하라고 내로 차야 된다 가운데 가운데 내모 한 문제당 하나씩 내모가 있지 싫어 대신 갈 때 쓴 걸 처음이 펜스 양 대 그것이 이유였다 방식이 없다 그 방식으로 난 저 알아났다 내부장에 찍히고 봤지 높이 좋지 으 으 이 중 오질 수 아멘 시간도 필요한 학생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접속되면 프린트 우리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 2개는 길다 우리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 2개는 길다 세문장 써요 세문장 써주세요 절과절인지 절과 분사공원인지 절과절인지 어둠을 세 번 당 써주고 절과 절인지 절과 분산구문인지 다 표시해 줄게요. 첫번째 문장의 표시가 선행사 표시 있어요. 첫번째 문장 출표 앞에 그 문장의 선행사 표시 있어요. 중간에 관계되면서 표시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점속사 표시 있어요. 절과 절인지 절과 분산구문인지 표시 해주세요. 동사하고 분산하고 동사하고 연결했냐? 그 다음은요. 네. 네. 대부분의 선원들은 약해졌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죽었다. 지금 맨 앞에 더 붙은거. 아 더 안붙어요. most로 시작해요. 대부분의 선원들. 대부분. 부표 아니냐? 부표인데 그거 안붙지. 부표는 그거 안붙지. 그거 써주고 다섯개 단어 네개로 고치는거. 그것도 같이 써줄게요. 다섯개 단어 엔드로 시작하는거. 엔드로 시작하는거 부터 다섯개 단어를 그 옆에 네개로 어떻게 고치는지도 같이 적어줄게요. 그 중 일부는 죽었다. 다섯개 단어를 네개로 고쳐줄게요. ñana 표시해야되는데. 응. 한번 표시해야되는데. ijah fried my face. 이번엔 선행사 표시했고. 이번엔 접속사. 동그란. è. 선행사와 연결할 ㅈ. 아무것도 아닌거 좋지. 그리고 네몬 다음 아니 다섯 발을 네개 다 넣어 놓치면 연결해줘야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 대학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이다. 나는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 대학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이다. 이 대학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이다. 무슨 학생인가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는 내가 왔던 그날의 그 음식을 만들었다. 그는 내가 왔던 그날의 그 음식을 만들었다. 두 번째 그리태문자는 그는 내가 왔을 때 그 음식을 만들었다. 그는 내가 왔던 그날의 그 음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한단 말 이야기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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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들었다. 네. 그거를 이제 써야 돼요. 관계보사인지 접속사인지. W로 시작해요. 둘 다. 문법선이 위에랑 아래랑 달라요. 관계보사랑 접속사. 위에는 관계보사. 접속사. 해석도 적어주고 문법선 다른 것도 표시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장. 그는 내가 왔던 그날에 그 음식을 만들었다. 밑에는 그는 내가 왔을 때 그 음식을 만들었다. 관계보산 접속사인지 표시해줘야 돼요. 단어 시험은 못 볼 것 같아. 세게 너무 많이 지나서. 네. 그러면 끝났어요. 단어 시험은 보지 말고. 단어 시험은 못 볼 것 같아. 단어 시험은 못 볼 것 같아.